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김기철 선생입니다. 오늘 우리 캐스트 주제가요. 강약 조절하며 읽는 겁니다. 제가 6평을 보고 나서 총평 때 언급을 해드렸는데 마흔 학생들이 문제 풀 때 가장 어려워하는 내용이기도 하고 근데 그래서 성적이 안 나오는 거이기도 한데요. 오해하시는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수업 시간마다 항상 하는 말 제발 물어보는 거만 대답을 해라. 너의 지금 해석 능력 자랑하지 말아라. 무슨 말이냐면 문제를 내는 출제자 기준으로 우리는 물어보는 거만 대답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빈칸 문제 풀 때 예를 들어 이겁니다. 첫 문장부터 마지막 문장까지 강약을 주지 않고 모든 정보를 머릿속에 입력하려고 할 때 생기는 문제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첫째, 대한민국 수험생 중에 99%의 학생은요. 완벽하게 해석을 못합니다. 단호 수거 모르는 경우 반드시 나오고요. 문장 해석이 진짜 어려운 경우 나온단 말이에요. 둘째, 만약에 문장 해석을 했다고 쳐도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모든 정보를 머리에 입력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빈칸문 짚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어디서 읽어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오답에 낚이는 겁니다. 어? 3번도 4번도 가능할 것 같은데 어? 두 중에 뭐지? 자기 혼자 헷갈리는 게 강약을 주면서 읽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강약을 조절하면서 읽는다는 얘기가 뭐냐. 우리 이제 수능까지 잔인하죠. 5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이겁니다. 시간 안에 글을 이해하면서 읽는 게 독해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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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석보다 중요한 게 전체의 글을 이해하면서 읽는 능력이에요. 그게 독해력인데 그럼 필요한 게 뭐냐. 수시곡을 해석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한 번만 읽고 머리에서 지우세요. 그러니까 잔상이 남을 정도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뼈댑니다. 모모는 모모다 모모를. 그러니까 주어동사 목적어 볼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 독해다 밑에 svoc 이런 걸 쓰진 않죠. 수시곡과 뼈대를 구분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수시곡은 잔상이 남을 정도로만. 그다음에 뼈대입니다. 모모는 모모다 모모를 해. 뼈대와 수시곡 중에는 육하우 본책만 들어가면 돼요. 특히나 언제 어디 어떻게 외만 남기면 그 문장 문장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뼈대를 요약하며 읽어야 줄거리가 잡힙니다. 그러면 시간 부족 문제가 해결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필자가 물어본 거에 대한 답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무슨 말인지 이제 6평에 있었던 빈칸 문제로 실전 적용해서 보여드릴게요. 31번 정답률 37평짜리 문제 요갖고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이 전 지문을 완벽하게 머리에 입력하고 기억을 한 다음에 답을 내는 건 불가능해요. 일단 빈칸의 위치를 확인해봅시다. 결론만 구하면 되죠. 자 필자가 물어보는 거만 대답하면 되거든요. 아 맞어. 나는 이 글의 결론으로 뭐는 안 되겠니를 지워버리면 되겠구나. 물어본 거만 대답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읽을 때 저는 끊어주고 묶어주기 안 합니다. 요약하면서 읽어야 글이 보여요. 볼게요. 자 주어 들어갑니다. 뭐뭐는? 젊은은 꾸미는 말. 자 주어 현대 미술가들은 자 이제 뭐예요? 해석을 합니다. 해석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잔상이 남을 정도로만 하고 넘기는 거예요. 어떤 예술가냐 자 인플로이가 고용하다도 있지만 채택하다 디지털 기술을 그들의 관행에서 채택한 이제 기억하지 않습니다. 현대 미술가들은 동사 부정어 넣어야 돼요. 거의 뭐 뭐 하지 않다? make reference가 수거입니다. 언급하다 또는 관련 짓다. 현대 미술가들 컴퓨터와 거의 관련을 짓지 않아요. 자 빨간 펜 들어갈게요. 왜냐면 예시가 나왔으면 얼마나 중요하면 부연 설명했습니까? 이거 그냥 소재가 아니고요. 필자의 노골적인 주장 강조 문장이에요. 이건 반드시 결론에 영향을 미칩니다. 아 요즘 미술가들 컴퓨터랑 관련 거의 안 짓습니다. 컴퓨터를 언급하지 않아요. 예시는 원래부터 없어도 되는 문장이기 때문에 한 번 읽고 넘기는 거예요. 그럼 볼게요. 예를 들어서 웨이드 가이티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뭐 코마코마 사비꾼인데요. 뭐 추상주의자인데 뭐 사용하는 워드 프로세싱 프로그램을 사용하며 잉크잭 프린트를 사용하는데 자 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부르지는 않습니다. 컴퓨터 예술가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기억하지 않습니다. 예시는 원래부터 없는 거니까 한 번 쭉 읽고 넘기는 거예요. 어 자기를 컴퓨터 예술화라고 안 불러요? 컴퓨터와 연관 짓지 않습니다. 그 다음 장. 게다가 몇몇 비평가들은 콤마콤마 사비꾸마 한 번만 읽으세요. 자 그의 작품을 존경하는 비평가들이 또 거의 뭐뭐 하자나 거의 관심 없습니다. 자 뭐? 그의 광범위한 꾸미는 말 목적어 사용해 자 뭐의 사용 컴퓨터 사용하는 거에 관심도 없어요. 비평가들도 힘빼 수식어고 전치사 명산 한 번만 입고 넘기는 겁니다. 아 그 미술품을 만드는 과정에 기억하지 마세요. 수식어고는 이 글의 주장이자 청문장 소재는요. 현대 미술가들 컴퓨터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컴퓨터와 연관을 짓지 않아요. 비평가들도요. 컴퓨터 사용하는 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줄거리에요. 그 다음 장볼게요. 이것은 현저하는 꾸미는 말 이것이 바로 차이점입니다. 수식어고 중에 언제 어디 어떻게 왜 남겨야 돼? 언제? 30년 전과는 이게 다르네요. 끝 이게 주장하는 문장이면 내가 꼼꼼히 읽겠는데 수식어고는 편하게 읽는 겁니다. 자 근데 그때 예술가들 활용하는 컴퓨터를 활용하는 예술가들은 그래서 이거에요. 이거 해석 못해다 못 푼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수식어고니까 자 레이블이 분류하다 또는 부르다 둘 다 가능해요. 근데 30년 전에 예술가들 컴퓨터를 활용한 예술가들은 비평가들에 의해 불리웠는데 대신에 사비권은 종종 뭐 인정하지 못하듯이 뭐로써 컴퓨터 예술가라고 불리웠던 기억하지 마세요. 이건 30년 전과는 대조적이지 않냐. 근거도 아닌 문장에 수식어고에 집착을 하면 글이 튀며 나갔나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수식어고 빼니까 지금 어떤 일이 발생했죠? 주장이자 소재 현대 예술가들은 컴퓨터와 관련지지 않습니다. 면매비평가들 컴퓨터 사용하는 것에 관심도 없고요. 이건 30년 전과는 많이 다른 거예요. 이뤄야 하지만 이따가 답이 구해진단 말이야. 물어본 거를 대답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 문장 봅시다. 현재 예술가 세대에게는 자 근데 육하원체 넣으세요. 언제 어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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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가들 현재 세대들에게는 주어드립니다. 컴퓨터는 콤마콤마 사비콤 보다 적절하게는 웹탑이라고 하는데 자 이 글의 주어는 어차피 컴퓨터예요. 컴퓨터라고 하는 것이 하나 자 어디 넣어야 돼? 시고구지 전치사 명사가 수시고구지만 어딘 넣어야 돼요? 수집한 것 중에 소장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뭐 수고 빼야 돼? 통합된 휴대할 수 있는 꾸미는 말 디지털 기술들 뭐하는 것 중에 그냥 하나입니다. 또 힘 빼세요. 수시고구 자 자신의 사회적인 삶과 일하는 삶을 연결시키는 이렇게 구문독해를 하면 머리가 하얘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린 지금 수식으로 뺐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발생했니? 현재 예술가들 세대에게 컴퓨터는 그냥 디지털 기술 뭐하는 것 중에 하나에 불과한 거야. 자 이제 결론만 구하면 돼. 근데 이거 되게 어려웠거든요. 근데 뭐가 문제냐 수시고구를 꼼꼼하게 읽는 게 아니에요. 한두 번 넘기는 거예요. 뭐냐면 원래 해석을 하면 이겁니다. 위드 명사 ing가 나오면 명사가 뭐뭐한 채 뭐뭐하면서의 부대 상황이라고 원래 불러요. 원래 해석은요. 태블릿과 휴대폰이 개인용 컴퓨터를 능가하면서 인터넷 사용해 그리고 as 다음에 주어동사가 나오면 따라서가 기본 해석이고 처럼이 그 다음 해석인데 여기는 따라서인데 얇은 디지털 장치가 nothing like도 어렵죠. 전혀 뭐뭐 같지 않습니다. 전혀 방 크기에 이거 몰랐을 거 아니에요. 메인 프레임 문제 풀 때 중앙 처리 장치 이걸 학생들이 어떻게 합니까? 원래 해석은 이거예요. 얇은 디지털 장치가 방 크기에 중앙 처리 장치와 전혀 담지 않음에 따라 그 다음에 이것도 크냐? 부피가 큰 부피가 큰 데스크 컴퓨터 이전 몇십 년 동안에 있는 컴퓨터와 전혀 같지 않나 이렇게 읽으니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원래 해석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원래 이걸 풀 버전 해석하면 태블릿과 휴대폰은요. 개인용 컴퓨터를 능감에 따라 인터넷 시대에 사용해 그리고 얇은 디지털 장치가 전혀 뭐와 같지 않아? 방 크기의 중앙 처리 장치와도 같지 않고 이전 수십 년 전에 있었던 부피가 큰 데스크탑 컴퓨터와 같지 않음에 따라 머리 하얗잖아. 감상의 문자로 수식어구잖아. 한 번 읽고 이게 뺐으면 답이 무조건 나옵니다. 왜? 물어본 거만 대답하면 되거든요. 지금 이거 수식어구예요. 보세요. 답 무조건 나옵니다. 볼게요. now appeal that 원래는 가주어 진조라고 하면 안 되고 이걸 뭐 비인칭 주라고 해야 되는 건 나도 아는데 해석적으로 그냥 가주어 진조처럼 해석 안 합니다. 동사 that 이하로 보인다. 자 뭐가? 물어보는 거만 대답해. 컴퓨터 아티스트는 빈칸이지 않냐. 끝! 다시 수식어구를 빼면요. 그게 정확히 보여요. 볼게요. 현대 미술가들 거의 컴퓨터와 연관 짓지 않습니다. 컴퓨터를 언급조차 하지 않아요. 요즘 예술가들 컴퓨터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비평가들도요. 컴퓨터 사용하는 것에 관심 없습니다. 뭐 사용하든 말든 이것은 30년 전과는 대조예요. 컴퓨터라고 하는 것은 현재 세대한테 그냥 디지털 장치 모아놓은 것 중에 그냥 하나예요. 어 다시 주장이자 소재 올라가 볼래? 요즘 현대 미술가들 컴퓨터와 연관 짓지 않고 컴퓨터도 언급하지도 않아요. 앞문장 가볼까요? 요즘 세대 예술가들 뭐라고요? 물어본 거만 대답하세요. 물어본 거만 대답합니다. 물어본 거에만 대답하면 돼요. 첫 문장이 분명히 예술가 나왔습니다. 예술가들이 컴퓨터랑 자기를 연관 짓지 않습니다. 비평가들도 그렇고요. 예술가들 뭐라고요? 컴퓨터라고 하는 건 그냥 디지털 기술 모아놓은 것 중에 단지 그냥 하나입니다. 그럼 컴퓨터 예술가라고 하는 말은 뭐야? 선지를 골라볼게. 그러면 컴퓨터 예술가라고 하는 것이 깨어난다. 영향력 있다. 구별된다. 문제가 있다. 사라졌다. 뭐요? 컴퓨터를 예술하라는 말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5분밖에 안 남잖아요. 식을 다 빼고 긁으니까 예술가들이 자기 자신을 컴퓨터랑 연관 짓지 않아요. 언급하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바로 앞 문장 요즘 세대 예술가들이요. 컴퓨터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갖고 있는 디지털 장치 중에 하나예요. 그럼 컴퓨터 예술가라는 존재는 없다예요. 누가 봐도 이것밖에 남을 수가 없으니까 5번이란 말이에요. 문제를 접근할 땐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첫째 물어보는 거만 대답해라. 잡정보 다 빼라. 두 번째 수식오를 읽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한 번은 읽어보세요. 잔상이 살짝 남을 정도로만 뼈대를 따라가면요. 오답들이 날라갑니다. 그래서 문장을 읽을 때 글을 읽을 때 강약을 주면서 읽는 연습이 된 학생들은 그게 바로 독해력이 뛰어난 학생이에요. 남는 기간 제가 추천하는 사항 독해력을 늘리세요. 번역가 능력이 아니라 문장 문장 문장을 끊어주고 묶어주는 능력이 아니라 글 전체를 이해하는 독해력이 점수를 올려주는 겁니다. 오늘 캐스트 분명히 도움됐을 거라고 믿고요. 여러 가지 공부사항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나 저희 Q&A에 오셔서 질의응답하시면 저희 연구실장님들이 답을 할 겁니다. 남은 5개월 조금만 더 버티시고 버티셔서 꼭 원하는 결과 나오기를 바랍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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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